저건 뭐예요? 성이야? 오 마취타워 같은 거 철치인데 크로스가 안 보이는데? 오 해가 좀 나기 시작한다 그치? 킬켄이나 이런 곳이구나 이 꽃 좀 봐요 아이고야 이쁘다 어머 저 센노락이랑 너무 이쁘네 cat and the fiddle 가스트로포도 어디서? 지금 red light Here we go 질로켄니어링 로드 이래는 뭐에 전달하는 거예요? 주유소가 있고요 오늘도 하늘이 푸른색으로 변할랑할랑하고 있네 가스트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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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아올라가 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애재에 온다고 뭐 드라이브까지 하고 다녀 요새 주입이 비싸거든요 여기도 오프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 낮아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날아올라가 잘 자지 않으면 일단 우리 하루가 완전 꼬입니다 첫 단추 잘 껴줘야 돼요 그래서 조용조용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또 멋진 곳이 나오면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 오이전? 얼마 더 자야 될까? 지금 잔지 20분밖에 안 됐어 앞으로 20분 더 자야 돼요 알아요 타워 인 캐슬 여긴 무슨 비앤비인가봐 저 위에서 숙박공간이고 여기는 다 된가 보다 어 여긴 킬캐니 시티 지금? 예스 아 아 아파치 피자 쇼핑몰 쇼핑몰 어딨어? 킬캐니 이게 쇼핑몰이에요 소박한 쇼핑몰이야 자 그치 처음에는 아일랜드 와서 이렇게 거리만 구경해도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구요 사람들 보는거 보는거라 그쵸 그러면서 배우는거죠 문화의 차이라던가 이런거 저는 그렇게 배웁니다 티캐맥스 티캐맥스라고 할인 할인점이야 아울렛 여기 또 소박한 집들좀 봐요 색깔 파스테 컬러가 너무 부드럽고 보기좋다 여기는 폴란드 스키 있잖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폴리시 샵이 군데군데 보여 뭐고 볼거리를 três 이번 캠핑엔 음식 안 만들겁니다 아까 번호도 안갖고 왔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다 사물건들 기대됩니다 삼시자키 밥하는 것도 너무 일이잖아요 저기보니까 아, 던즈하고 TKMAX, NEXT, 리버아일랜드, H&M, 코스타, 캐릭 던하고 버나 아이케엘, 버나 아이케엘은 왜 모르는데고 나름 여기에... 파킹 스페이스 천 개나 있는 소도시 소도시 아, 킬케니가 타운 사이즈인데 도시라고 킬케니 시티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그 성당이 있어서 그렇대요 길이 한 마리? 우리 아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거네 지금? It's a cathedral, very big cathedral Very big cathedral 대성당, 그럼 대성당인가 보다 이게 어디 가든 성당 있는데 그럼 대성당인가 보다 거리가 정말 유럽거리 같죠? 여름이라 더 예쁘다 여기는 여행객도 되게 많아, 아저씨 Oh my goodness, he didn't look, did he? 관광객, 오구, 카메라 챙기느라고 깜짝 놀랐네 여보, 저건 뭡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뭔가 허물어진건가? 아니면 저게 파릇디사인인가? 뭐라고요, 여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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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길래 물어보니까 그 헐링, 아이리시 스포츠 헐링을 여기가 Very good이래, very good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프라데브들 아, 지금 이 풍경이 예쁘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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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보면서 여기 가고 싶어했던 덴데 지금 창문 밖으로 카메라를 낼 수가 없어요 창문 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날아올랐을까봐요 짜잔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는 굉장히 컬러풀하다 진짜 관광도시라고 그런거야? 색감 너무 좋죠? 핑크 이쁘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한바퀴 돈거야 봤어? 네 킬케니의 광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광장이래요 스케일이 되게 작은 광장 그리고 이제 보니까 관광객들 좀 보세요 사람 구경 좀 할까요? 여기는 총원이랑 들판은 한국 한국에 있는 것과는 정말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런 물물적인 거라고 도시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광이라든가 빌딩 좀 모더나 된 거는 한국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작아요 그 좀 전통을 고소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전통을 고소하는 분들이 트래디셔널한 컨트롤인가? 조평화 보수적이죠 아무래도 카톨릭이고 하니까 아 그래도 게이매리지는 동성애 결혼은 유럽에서 최초? 깜짝 놀랐어 대중투표에 의해서 그랬대 아이고 여기 좀 봐요 오케이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바이 짜잔 보이세요? 우측으로 이 나무줄 봐 와 근데 날이 좋으니까 뭐 어디다 카메라를 다 내도 다 액자요? 손경이요? 그림이요? 한국말 너무 생각난다 진짜 자 이따가 아 와 왈 생각 한번 잠만 너무 많이 열었어 지금 열고 자 이렇게도 보이죠 너무 예쁘구나 지금 시작합니다 저기 뭐예요? 저기도 파스타 너무 예쁘다 가톨릭 신자분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저건 무늬는 무슨 의미일지 아 저거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트리니티 그건가요 혹시? 여기 장례식 하는구나 아이고 rest in peace 오성이길 바랍니다. 수퍼발류라고 조금은 프리미엄인 수퍼마켓이 보이고요 다시 우리 시티로 돌아온 거지 지금 이거 주차장이야? 마이켓크로스 쇼핑센터 온리 주차장? 온리 주차장 길이라고? 어 그렇네 주차할까? 그럼 그냥? 지금? 차에 써도 잘지 모르잖아 괜히야 여기 할머니 조심해 여보 어저께 도착해서 갔는데 그래도 여기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네 저기 창이 천장이 다 창으로 되어 있어요 빛은 들어오고 비는 걸어주고 아일랜드에 딱 필요한 창이네요 우와 흰 머리가 히키티끗하신 분인데 위아래로 다 레더는 아닌 레자 너무 멋있다 패션 센스 옆에 다 좋은 거 괜찮으셔? 성짓하는데? 그러면 또 이따가 만나요 저거 저기요 선생님 저 이천 기념 사이다 좀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Can you please? 오, 얼음 잡을 거야? 네 니키랩 엄마 뺏어 줄게 잠깐만요 따라올라 아일랜드에 나 박스샷 기다려 아 그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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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플이야? 응 샘플로 주신 거예요 샘플 양분가봐 손이 크시네 I love 큰 손님 수유 중이라 많은 맛이 좀 짭짤한 맛이 나네 이게 뭐라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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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이거가 켈리아 먹을 때 넘먹을 수 어떤 맛이 있는데 맛있더라 야, it's not like the cider in the van 구독자 2천 기념 당신 따라주려고 했었는데 맛있네 It's a nice color Nice color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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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pour everything You don't need to pour everything 코다닥 먹고 배 둘이랑 외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이제는 차는 주체 놓고 여기 너무 이뻐서 찌들려구요 I wish 아 이쁘다 솔타야 안 돼 모자 줬으면 안 된다 오우 와우 송송송 송송송 소리가 불샷이 훨씬 이뻤다 건너편에서 여행이 좀 이뻐서 자, 공마 주고 손잡아요 하이그도 여긴 없어 하이그도 여긴 없어 자, 이제 아빠 찾으러 갈까? 응 응 하루 종이 주차비가 2유로에요 그래서 신났어 지금 헉 아까 우리 여기 가고 싶었잖아 셔터 여기 봐봐 하아 멋지다 우린 저기 있네 오픈 불가이드 투어 우리 투어 한번 할까 여기다 무슨 투어냐 싶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어머나 이 잔잔한 꽃들 봐서 보라색 무슨 꽃이 이렇게 있던데 여러분 솔타 솔타는요 이 스태미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지치는 건데 다다른 걸로 꼬디뎌서 시원하게 하는 거 여름이 날아올라 네 네 여름이 날아올라 갔어 왔어요? 너는 집을 비해고 있겠지 아 그래 뭔데 여기가? 킬리케니 소원은 큰 가사와 가사의 집 가사의 집 가사는? 아 나머지 값이? 7.50원 그리고 5.15원 6.15원 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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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원 가 볼까? 가 볼까? 가든 때문에 궁금하니까 올 6월에 킬켄이 오셨다는 분이 계셔요 그 패밀리 네임이 같은 아이리시라 기억에 안는데 날아올라고 혼자 있잖아 여기에 멈추는 거 싫어해요 뭔가 끊기는 거 싫어 갈까 갈게요 알지 우리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잠겨있지만 시너리라도 바꿔주면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유럽의 그 스톤 페이브먼트에 어머나 옛날에는 랜 로드 이런 분이 여기 살았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 you go. We can see it on the way back, I think. How are we going to push this pram, though? Maybe I'll carry it. And park the pram. How long would it usually take? And how long would it usually take, usually, to go around? Just walk through, it's usually about a half an hour. Yeah, okay. Is it a big place here? Yeah, there's actually three houses here. Oh, okay. And then we have the gardens. All right. Thank you for that. This is a big place. I'm like this. This is a big place. This is the big place. This is a big place. Is it a big place? This one is 1800, right? Oh, I'm sure. 1772, 1900s. Oh, it's 1890. I'm also a fashion artist. I'm a corset.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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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게 세상에 고대기? 그야말로? 와아 아 이게 다 코끼리 상아로 만든거 같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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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가서 가는거 해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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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타가 혼자 다니고 싶을 때 뭘 안좋아하세요? 셀프 이래요 셀프 셀프 셀프를 배웠어요 앞에다가 마이까지 붙여서 셀프 하면 그 위에 스텝은 바이 마이 셀프 오우 잘 올라가네 우리 애기 애기도 아니지 이제 너도 어 아아 아아 아 진짜 오래네 오우 해리포터 연연하는거 같은데? 아아 3개인 룸 3개인 룸 3개인 룸 오늘 누군가 아직도 없어졌어 아직도 없어졌어 와 진짜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 네 와 저기 거스튜들이네 우리는 누구 셔? 성이 파워요? 성의 권력이에요 난 존 권력인 거야 존 권력? 어머 너무 이쁘다 여기 사진 한 번 나 문자 쓰고 있어야지 어머나 이건 접히는 그 옛날에 폴더블 테이블이야 와우 이거는 지금 파이어플레이스인 거지 길리아노 벽난로야? 사이즈가 쇼타 여기 지나가봐 사이즈 좀 보게 사이즈 어마어마하자 이러네요 아 이거 진짜 오래된 목조 건물? 아니잖아 돌이잖아 구조되는 목조고 도로도 파이어플레이스 가려나 도로도 진작이 0.5 뷰를 쓸 걸 그랬구나 이런 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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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예이 윈도가 아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누구야 요거 예순인가 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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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터 액터이 어때? 6 요거 여기 코스튬 뮤지엄이래 의상의상 박물관 기대가 됩니다 어머나 여기 밑으로 오는 거 봐 이건 뭔데? 킹덤 오브 오스트리 비포포세스 이거는 탑피스트리인 거예요? 위 빙이야? 어 Alright 쇼타, come back upstairs, please Yep 저 뒤에도 뭐가 많은데 못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쇼타, come up, please 나는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인가? 유럽에서 비단 있었던가? 어머나 저 파란 소리 좀 봐 Look at that mini sewing machine, my goodness 저건 되게 오리엔탈리즘 아니야? 역시 와 이 스파이널 계단이 부의 상징 아닌가요? Look at this Look at this 다리미 뭐 이런 거는 한국 다리미랑 비슷비슷하네 Downstairs? Shall we? Shall we? Let's go 문 조심합시다 오 오 오 귀족들이 입었던 의상이네 이거는 약간 위도우인가? 미망이 입었던? 쇼타는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봐요 이렇게 많이 막 아름다워 지났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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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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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고어 아구 정신없어라 쇼타 쇼타 가드나는 너무 귀엽다 쇼타 이게 뭐라구요? 아이고 너무 화장실을 이렇게 좋아해 아일랜드 화장실 보시겠습니까? 남자 화장실인데 너무 눕죠? 나무 당기셔? 쇼타! 이리와 여기 시원하게 생겼다 매일 이렇게 남자 화장실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저 우리 아들이 디디 디디 저기있다 그게 뭐야? 이리와 쇼타야 오물이래요 오물 응? 어 여기 어디 스트림이 있어? hang on what's that then? 응 윈도우 아 윈도우인데 내려놔서 여기다 진암을 시킨다는건가봐 퇴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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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어를 좀 들었으면은 나중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지금은 좀 재밌었을텐데 이렇게 이게 있는 동기러로 벽itz 너무 이쁘다 이건 했어요 할 수 있잖아 그치? 한국 쌀이나 먹을까요? 빗자루 만드는 거 그걸로 야 이 규모 봐 여보 가서 한 번 서볼래? 스케일로 이거 봐 킬리안도 산채로 바비큐 할 수 있겠는데 으악 끔찍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건 뭐죠? 이건 뭘까? 아 푸드 스토리지인가? 위에 연결된 게 있을까? 비 때문에 안 보이네 나이스 오 왔다 그 내 생각에는 이 위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maybe it was used as a lift or something heat up the food possible possible 아이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러블레이터 다 좋아요 이 뭐야 이게 이쁘다 이거 어? 임브로드레야? 존 로드네 하하하하 옛날에 만들어진 걸까요? 궁금하다 하 세상에 이거 이 창 좀 봐 어쩜 이렇게 좁고 이렇게 길까 아 너무 저는 이렇게 창문이 좋을 거예요 응? 쇼타 이리와 거기 나가는 거 아니라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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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인명이 있는 데는 다 비슷한 생각을 했나봐 그치? 일단은 목이랑 팔모 딱 잡으면 그치? 다 잡은 거나 다른 목잖아 완전 억압하기 딱 좋잖아 이건 뭔데? Welcome to the garden of the world 타이밀에 뭐 가든 어딨는데? 하하 Where is the garden? You must be kidding me You must be kidding me 오 아닌가봐 위에 있나봐 세상에 하하 Are you ready guys? 여기 뭔가 여보 여기야 하하 하하 세상에 준비됐어? 하하 어머나 비밀의 정원 같은 거야 세상에 garden donations welcome 잔돈이라도 좀 있으면 오 이거 점자도 있고 하하 그래 여기는요 굉장히 내 주머니에 있어 되게 장애인 friendly에요 아까 그 리프트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 라든가 그 전동 전동차 파고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세상에 너무 아기자기하다 저거는 뭐야 루바비인가 레터스도 신고 이거는 락켓 레터스 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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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쇼타는 아 허긴 층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했을 때 없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락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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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쇼타 나는 이거 하며는 전기로도 또 돼야 되고 여기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 해서 나를 그냥 하자 올라가 올라가 이러고 말았는데 쇼타 이거 눌러봐 쇼타 다운 쇼타 쇼타 다운 쟨 아직 안 내린 거야? 조금 기다려야 되나 보다 나는 저 가든을 보고 싶은데 엄마는 이런 거랍니다 혹시 미혼? 싱글 외멘 보고 계신가요? 미혼자들 이런 게 기혼자이자 엄마의 자식도 부모의 이 삶이랍니다 어? 다시 한 번 눌러봐 쇼타 한 번 더 한 번 더 짜잔 여름의 아일랜드는요 정말 천국이 다 없습니다 사과 사과인가? 사과 비스무리 베이비 사과네 우리 두바이용 사과인가? 어머 일어나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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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거를 카메라에 딱 잡다니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오늘 문이 너무 좋은 날이네 그치? 아이고 뭐 먹어요? 풀 먹어요? 개똥만 아니면 됩니다 저기 새집이야? 네 주변에 고양이가 없나 보군요 세상에 여기 있으면 되겠다 세상에 여기 있으면 되겠다 꽃 향긴 난다 꽃 향긴 난다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애기 좀 키고 크고 기회가 되면 이런데 투혼을 같이 하곤 좋죠 음 그냥 이쁜데가 있으면은 그냥 다 보여주고 싶다니깐요 아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아 아 아일랜드는 참 있잖아요 요새 꿀벌 꿀벌살리기 프로젝트를 곳곳에서 진행해서 그 잡초에 난 꽃들도 제거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씨앗도 그렇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음 꿀벌 살리려고 꿀벌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이런 언쿨 네이치 커튼 다 이쁩니다 여기 너무 한적하고 좋다 눈치채졌겠지만 지금 하이씨즌이잖아요 여기 여름 방학이고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거 근데다가 여기 킬켄이는 또 그 투어스티에요 Can you believe it?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 저는 진짜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느낌이다 그쵸? 여름엔 뭔들 뭘까요? 목 떨어져 나가는 네 발 짐승같은데? 이쁘고요 아기자기 아기도 해라 비둘기야 뭐든지 미워하는 거는 좀 미안하지만 비둘기는 좀 미워요 닭둘기라 그러나 아니면 쥐들기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밤새 놀다가 집에 갈 때 자주 보잖아 저거 바닥에서 뭐 집어먹는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레이디핑거라는 이름의 나무로군요 레이디핑거라는 애플 애플 용장갑인데 여기도 또 참 겨울이 길고 겨울에는 정말 굉장히 그레이 하거든요 진짜 잿빛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가 가능해? 뭐가 자랄까? 하는데 이게 푸르른 거 보이시죠? 온도가 기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 여기는 영어로 잘 내려가진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진짜 너무너무 부들부들하다 이렇게라도 설명드리지만 직접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프 치면 이렇게 공이 잘 나간대요 저는 골프라고 이거 딜인가? 딜은 아니구나 딜은 참 저렇게 나무는 아니겠죠 어? 이건 피그네요 피그 피그 순간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아 무화과 무화과 저긴 또 사과 사과나무가 지금 벽에 완전히 딱 기댄 거 보이세요? 벽이랑 밀착됐어 플랫한 애플 트리네 희한해 여기는 저렇게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나 혼자 있다 이 모든 게 다 내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건 한국에도 있는 접시꽃 아닌가요? 음 촬타 전에 유산하고서는 몸 회복할 때 순천 계시던 그분 순천에 녹차밭 하시던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그분이 흰색 접시꽃 닭 생닭? 생닭이 아니고 와일드 와일드 치킨 뭐죠? 거기랑 같이 삶아서 먹으면 회복되고 애기 생긴다고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해먹었잖아요 근데 숄대가 생겼어 뭐 미신일 수 있겠지만 이거 되게 따가운 거 그거 아닌가? 그건 또 있어요 꽃이 너무 예쁘고 되게 인바이팅해요 인바이팅하다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나를 초대하는 것만 같은 되게 반겨주는 그런 예쁜 꽃들인데 만지잖아 그러면 따갑다 아프고 가끔은 아이리시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정말 다정다감한데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아이고 세상에 사과먹고 있어? 웬일이니 우리 당신 먹어봤어? 먼저 먹고 맛이 어떤지 봐야지 사람아 아프고 응? 괜찮네 야 맛은 괜찮으니까 먹는데 사라도 먹었고 그럼 어떡하려 그래 응 아빠들이 이렇습니다 어우 완전히 사진 한 번 찍고 나는 오늘 날아올라 스스로 보니 스스로 일어나는 거 찍었으니 됐네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떨어졌는데? 응 고만먹어 응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응 다음 목적집 가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너무 좋아하니까 좀 더 있자 응 샥 구독자 2천 기념이라고 아까 신나가지고 여기 쌓이더라고 알코올도스가 얼마나 되지? 제일 예뻐 진짜 코딱지만큼 그거 두 모금인가? 맛있었는데 아 시원해서 더 마시고 싶었는데 네 모유수의 처지란 이렇습니다 우리 날아올라는 여기 진짜 신나는 놀이터 찾았네 네 저는 여기 조금 더 앉아있다 갈게요 이따 또 만나요 드디어 하고 있어 드디어 하고 있어 옳지 우리 애기 소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휴타 유니 투 킵이 프레스트 응 오케이 쏘리 옳지 옳지 오케이 드디어 파스타스틱 볼 동기절이 가러 갑니다 넌 자겐urai 쟤라이 쟤라이 조달아 럭 미키 재우 아빠 손 굉장히 재빨랐는데? 철타가 비스켓이래요 그래서 달달구리 한거 먹을래? 아이고 잘하네 나이스 진영 아 해가 나네 응?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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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이스크림? 너무? 아이스크림 너무 많아 어머나 여기는 카페 골목인가? 아뇨 도착 아이스크림 고름이 좀 끼워 약간 뭐라고요? 유럽 느낌 유럽이니까 오우 숄타 왓츠하우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서 숄타를 굉장히 임브레이스 해요 숄타가 가서 끼아놔도 같이 끼아놔주고 그런 부분은 정도 많고 그래요 사람들이 따뜻하십니까 숄타 여기 봐봐 아이고 다 보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은 절대 싫어 이렇게 아기자리한테는 아이고 롯데리아가 있다 여기 롯데리아 어디갔어 롯데리아 어디갔어 롯데리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롯데리아 오 어디서 음악소리가 나네 피들이다 피들 음악소리가 나면 항상 춤을 추는 우리 숄타랍니다 숄타를 보면 생각나는 까르페디엘 열심히 시징데데이 하고 있어요 저 샵은 뭐야 핫핑크색 가방 이쁜기로 했는데 저거 아이고 이거 좋아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눈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워우! 자이언트! 워우! 워우! 쟤라 홀스! 숄타! 아이고 아리아 저긴 또 뭐가 있어? 궁금해 오 잠깐만요, watch out, thanks 아, this guy is really appreciating that magician 아이고, 저분이 좀 피들, 피셀 만나겠네 저거 피들 만나요 응? 응 alright 여보 솔타가 거기 있어, 봐봐 아, 패스할까? 요가 뭐 있는데? 요가 매트 그런 거 있어? 저기 바로 거기 있어 아니, 보긴 했어 가 저기, 여기는 골목골목에 뭐가 많다 어, 이거 애기차 장난감각인가봐 가볼까요 오빠, 솔타가 피곤한가봐 근데, 히니즈 브레이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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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